안녕하세요. 부산큰병원 우영학 원장입니다.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한 협착증과 디스크 내시경에 대한 수술과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의 경우에는 추궁판을 감압하고 황색인대를 만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황색인대를 위, 아래 부착 부위를 확인하고 나서는 황색인대를 조금씩 제거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황색인대의 중간 부위를 확인하고 기구를 이용하여 중심 협착 부위를 떨어뜨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지방조직이 노출되면 수압으로 신경을 아래쪽으로 눌린 상태로 감압을 시행해 나갑니다. 아래쪽에 하얗게 보이는 것이 신경 통로며 좌측으로 내려가는 신경기를 확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경 아래쪽에는 탈출된 디스크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황색인대를 마저 정리하게 되면 디스크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기구를 사용하여 신경 주의의 길을 확인하고 디스크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를 살짝 젖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경을 안쪽으로 살짝 젖힌 뒤 피츄이 털이 포셉을 이용해서 터진 디스크를 잡아내게 됩니다. 디스크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우측에 덮여있는 황색인대를 제거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황색인대를 뼈에서 떨어뜨린 작업을 하고 신경과 인대의 결합 부위도 떨어뜨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작은 출혈이 있으면 소작기를 사용해서 지혈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반대측으로 황색인대를 퓨렛을 이용해서 정리하고 신경 나가는 길을 확보하는 작업을 합니다. 반대쪽으로 신경 나가는 길을 확인하고 연부 조직을 정리합니다. 양측 신경이 다 정리되고 나서 수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